안녕하세요 건강백시세를 지향하는 산자소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 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식초요법 실천하고 계시나요? 목감기 예방이나 이누염 이러한 즉 목계통의 질환에는 이 식초요법이 아주 좋습니다 식초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현미식초 있죠 이거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물을 한 10% 타십시오 그리고 소금을 너무 짜지 않을 만큼 조금만 넣고요 그렇게 흔들어 들고 다니며 아니면 차에 두고 수시로 가글 해주면 목감기 거의 안합니다 저도 사실 사무실 책상이나 아니면 제 차에 거의 1년 내내 들고 다니며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가글하고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지금이 4월 약 말입니다 요즘 약간 겨울가나 이런 데 나가면 갈대 새순이 엄청 올라오죠 자 오늘의 약초는 바로 이 갈대 새순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갈대를 노근 또는 새순을 위아라 부르고요 사실 이 갈대는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 보통이 겨울가나 있는 데 가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갈대도 사실은 주의약으로 쓰는 부분은 뿌리죠 뿌리는 제법 국서입니다 뿌리의 모습이 대나무 같다 하여 룰은 대나무가 있는 뜻이죠 갈대가 그리고 비슷한 풀로서 줄이 쭉쭉 나가는 달뿌리풀이 있고요 사실 달뿌리풀이나 이 갈대나 약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 분은 굳이 구별 안 하고 채취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 갈대의 약성은 창성질이고요 맛선 탈고 독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갈대 주약효를 쓰는 부분은 뿌리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습니까 잎이 다 말라지고 없는 겨울부터 한 3월 이 사이에 채취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만약 그 때 못하고 또 사실 갈대는 깃비터가 있죠 그러니 채취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언제 하느냐 지금 화면 보십시오 이제 새파랗게 갈대 새순이 한 한자 정도 올라왔습니다 숟을 채취해서 말려 두었다가 차 다리 드시면 맛도 좋고 약효도 아주 좋죠 사실 저도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겨울까지 나가서 이 갈대 새순을 채취해서 약차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겨울에 채취한 갈대뿌리 한번 보십시오 제법 굵죠 제법 손가락도 굵직하고요 색깔은 노랗고 그리고 중간중간 마디가 있죠 대나무 뿌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씹어보면 맛이 아주 달짝지근하고요 그런데 이 갈대 약효는 사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습니다 찬성이다 보니 열을 내리는 해율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소변을 잘 녹여하는 인후작용도 아주 뛰어납니다 보니 요도염 방광염 신장결석 이런 데도 갈대뿌리를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 분해 배출해서 몸을 좀 깔끔하게 만드는 작용도 이 갈대가 아주 뛰어나죠 한마디로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 좀 침침한 눈도 밝게 만들어주고 또 평소에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런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초 한 잔 하고 오셔서 갈대뿌리 집에서 푹 다리에 가서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딘달아치 몸이 거뜬해지죠 한마디로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 알코올의 분해 배출 잘 시키고요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목이 타는 듯한 이런 갈증도 안 생기죠 사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체에 들어온 각가지 중급속을 해독한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 농약 중도 아주 뛰어납니다 농촌에 보통 우리 농사 지다보면 농약 많지면 알게 모르게 몸속으로 농약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 갈대뿌리 채취해 놓았다가 수실 달아 드시면 아주 좋고요 농약 중독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육고기 먹고 이렇게 취했을 때 이 갈대뿌리는 완전 딱입니다 사실 이 갈대에 약으로 쓰는 부위는 뿌리지만 뿌리를 채취 못하면 지금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순에 올라오는 어린 새순이 있죠 이 순을 채취해 가지고 위에 입 쪽에 있는 것을 좀 날려버리고 밑에 쪽에 있는 줄기 쪽을 집에 가져와서 되도록이면 찰게 썰어 가지고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 그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물 1리터에 말려 두었던 약재 약 20g을 집어 넣고요 그리고 찬성기다 보니 따뜻한 성기에 대추를 몇 개 넣고 달아 넣으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달아 두었다가 그냥 우리 가족들 식후에 그냥 음료수 마시듯 하나씩 그냥 드시면 되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약초 이름은 뭐였죠 갈대새순입니다 주약초는 인체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음속이나 특히 알콜 중독자는 이 갈대뿌리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갈대새순이나 또는 뿌리 채취해 가지고 약술을 담을 때는 말려 두었던 이 근제 약술 담을 용기에 한 50% 채우십시오 따뜻한 성질에 대추를 조금 넣고 아니면 꿀을 조금 넣어도 좋죠 그 다음에는 바탕술은 너무 독주 말고 우리 보통 먹는 소주 있죠 한 20도 정도 되는 거 이거 넘칠 만큼 아주 찰랑찰랑 채워 가지고 뚜껑 칵 닦고요 자 이렇게 뚜껑 완전히 닫아서 그늘에 한 3,4개월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걸러내고 술 많이 드시지 말고 반주로 즉 식후에 한 잔씩 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담아 드시는 술을 뭐라 그러죠 침출주라 그러는다 즉 담가 가지고 약 성분을 우려놓으게 해서 먹는 술이다 그리고 우리 보통 막걸리처럼 이런 거는 바로 주라 그러고요 사실 이 컨셉 약초 티브이 맛구장에 보면은 약술 담는 법 다려 먹는 법 효소 담는 거 전부 다 배울 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집필한 산야초 과정백과 또는 한국인의 약술 발효와 생활 이 세근에 웬만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풀나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칼대도 글남바 101번 이 칼대도 보십시오 상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 그림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약초 체계로 판매하는 거 사봐도 아마 이런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산야초 과정백과는 사진도 아주 칼라 사진으로 선명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간결하며 어려운 용어나 한방 용어 이런 거 없습니다 즉 우리 초보자들한테 아주 알맞게 되어 있죠 사실 좋은 책이란 분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니죠 그리고 아주 명성 높은 사람이 쓴다 해서 좋은 책도 아니고요 사실 제일 좋은 책이란 바로 내 눈높이에 맞는 책입니다 그리고 활용하기 쉬워야 되고요 어려운 용어 복잡한 용어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거는 별 책으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갈대 세순 한방에서는 노순 또는 위아라 부르는 한다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녹이게 만들고 또 인체에 쌓여있는 중곰속이나 농약 성분 또는 알코올을 분해 배출해서 몸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돼지고기나 또는 닭고기는 육고기 드시고 속이 답답하고 소환되는 분 있죠 이럴 때 갈대 순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차로 드시면 언제 그랬냐 할 만큼 소화가 잘 됩니다 자 혹시 구독 엄지척 안 누르는 분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라구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엄지척은 매 프로에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사실 우리 시청 여러분들 이 엄지척을 눌러준다고 해서 손해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들은 이런 엄지척이나 여러분들 댓글 이걸 먹고 삽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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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